오늘 두 번째 훈련은 아주 특별한 마스터를 모셨습니다. 오, 누가 오시나 보이네. 왠지 자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. 그러게. 훈련생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역시. 아, 공주처럼 입고 같네요.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? 당신의 입을 열게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표님은 옷 스타일 저렇게 안 입으면 혼나요? 누가 혼나는 사람 있어요? 저 스타일 엄청 좋아하시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우리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인 걸로. 저도 이제 안 뵙도록, 이제 안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들 연애 고민 많다고 들었는데. 네, 맞습니다. 차일 때 꼭 이유를 말해주진 않더라고요. 뭐가 문제지 싶어서. 제가 잘한 것 같은데.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고민을 들어볼 건데. 노총각 분들한테는 온영 박사님 같은 느낌일 거예요. 아, 금쪽이네. 연애 금쪽이.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지 박랑총각님부터 제가 한번. 저 같은 경우에는. 마지막 연애가 없나요? 전 연애 질문? 네, 전 연애에 관련된 질문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전 연애할 때는 뭐가 좋았냐, 뭐가 나빴냐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. 그거를 이렇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항상 힘들거든요. 오빠 전 여친이랑 여기 와본 적 있어? 오빠, 오빠. 깜짝 놀라. 나 깜짝 놀라야 돼, 지금. 깜짝. 그럼 어떻게 말해요? 나 깜짝 놀라야 돼, 지금. 아니, 없어. 아니, 없어. 근데 어떻게 여기 알았어? 그냥 검색했지. 아, 그렇구나. 전 여친은 어떤 스타일이었어? 전 여친 사람이었어. 좋아, 좋아. 난 좋은 것 같아. 독절한 답이에요.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?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추궁을 들어가니까. 웃어 넘기려고 말을 해도. 웃어. 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장난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.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몰고 나가더라고요. 그럼 진지하게 계속 대답해달라고 하면. 네. 대답 다 해주세요. 다는 안 하죠.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이제 조금 빼는 편인데.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더 안다. 오히려 좀 착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다른 노총각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? 극 T라서 그냥 그대로 읊어줄 것 같아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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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는 대로 그냥. 최악이죠. 최악이죠. T랑 상관없는데. 뭐만 하면 다 T랑. 이렇게 T여모가 또 늘어나는데. 그거랑 T랑 무슨 상관인지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. 일단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해 줄 것 같은데. 솔직하게? 100% 솔직하게?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줬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.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그 여자는 F일 것이다. 안 된다 나라. 그럼요. 물어보지 말든다. 물어보지 말든다. 아 감당하지 못할 질문은 하지 마라. 계속 입긋한 지 있으시려고 지금 하시는.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솔직히 말해봐 월천총각. 그냥 텔레비 나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. 솔직히 말해봐 그냥 텔레비 나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? 극 T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지 했던 경우가 좀 있어서. 아 F들은 위험하구나. 만약에 여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그걸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. 솔직한 말이 듣고 싶지 않아. 그렇지. 궁금하지 않아요. 사실 나한테 집중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. 이게 가장 듣고 싶은 건데. 물어봤으니까 살대로 알려줘야지. 혹은 물어봤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거야. 이 생각을 지금 무조건 없애야 돼요. 또 대답해주면 그걸로 오래갑니다. 아니 근데 솔직히 여자분들은 보통 그런 걸 꼬투리 딱 잡으면 계속 얘기하던데. 계속 물고 늘어져요. 계속 물고 늘어져요. 그게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받고 있다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. 답정러네요. 답정러네요.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이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 다음 월천총각님의 고민은 들어볼까요?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. 저는 좀 티성에 강해서. 너무 티셔? 티티아의 훈련소예요? 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직시형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. 아 저거 어려워. 그래도 말 공감해주는 거. 아직은 연애가. 저것도 진짜 많이 해야 돼. 잠깐 만나던 친구가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어요. 빨래가 잘 안 마른다. 비가 와서. 일도 많아지고 힘들고 짜증난다. 이런 식으로 투정을 좀 부리더라고요. 제가 아 그럼 제습기를 사면 되겠네? 건조기를 사면 되겠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화를 좀 내더라고요.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솔루션을 받으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꺼냈겠냐. 그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줬어야 하는 거지? 잘 모르겠어요. F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. 근데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. F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는 게 힘든 건 아니고요. F라는 거를 다 찡찡이고 내 감정을 받아내야 되고.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경향이 지금 너무 큰 것 같고. F랑 T에 대한 이 고정관이 좀. 끼우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? 습해서 힘들지 않아? 습해서 힘들지 않아? 어 힘들어. 아 힘들어? 그럼 우리 놀러 가자. 빨래에서 놀러 가는 것까지. 진짜 떠나는 거 좋아하시네. 달래줘야 돼. 뭐만 하면 떠나는 거야 이제.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. 나 김대리 때문에 너무 짜증 나. 오늘 2시까지 자리에 주기로 했는데 6시 다 될 때까지 안 줘가지고 나 야근하게 생겼어. 배고파 죽겠어. 걔는 근데 먼저 간 거 있지? 이렇게 막 짜증을 해.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아 진짜 김대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. 나 진짜 회사 못 다니겠어. 김대리. 나 이래 진짜로. 아 근데. 그거 너무 좋아요. 그 포인트는 내가 김대리 때문에 짜증 났다는 걸 같이 공감해 주는 거. 일단 욕을 하고 시작하는구나. 어 욕을 해야 돼. 역시 성공한 유부남. 이제 정관님은. 아 네가 김대리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. 어설프게 공감하면. 내 말 듣고 있어 이렇게. 세게 해버려. 세게 해버려. 개를 욕해줘야죠. 내가 개 때문에 짜증 난다 했잖아요. 같은 부서나 다른 부서에 업무 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. 나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고. 아 그냥 쟤는 텔레비 나오고 싶은 거. 그게 가장 해결책 아니에요? 지식인 같아 지식인. 와. 최악이다. 저도 한 티 하거든요. 티가 거의 90% 가까이 나오는데. 사회화가 덜 된 티였다니까. 누구도 나 이거 해결해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냥 공감. 내가 오늘 기분 나쁜 거. 아 진짜 개 왜 그래? 짜증 같이 한번 내주고. 원래 하시던 대로. 딱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면. 너무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. 다.